반갑습니다. 메가스테디 과학탐구 지구학 어명대생입니다. 자,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6월 평가원까지 준비해서 시험 보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으셨고요. 자, 그럼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수능을 잘 보기 위해서 기본 개념 착실하게 다져봤고 그리고 이제 기출에서 나오는 유형들 어떻게 나오는지 정리를 해봤고 그리고 자료 분석들도 한번 연습을 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필요한 건 뭐다? 실전력이다. 우리가 결국은 풀어내야 되는 건 수능에서 나오는 수험 문제잖아요. 그럼 그 수험 문제들이 어떻게 개념들이 문제로 유형화돼서 출제가 되는지 자료 해석을 문제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문들을 어떻게 읽어내야 되는지 그 실전 연습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난이도 업! 문제풀이 강 훈련 어메이징 최우수 문제풀이 N제 강의를 진행하는데 강의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교재 구성은 어떻게 되고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우리 지구학 1 선생님이 지금까지 진행된 커리큘럼을 쭉 보면 12월 달에 이제 수능 입문 강의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기본 개념 강의를 스튜디오에서 선생님이 진행한 강의 그리고 현장 버전의 강의 그리고 시간이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 개념이 한번 정리가 돼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2배속 개념 완성 강의까지 여러분들 필요한 학생들에 맞춰서 강의를 들으시라고 마치 여러분들의 맞춤형으로 개념 강의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가지고 준비를 좀 해놨습니다. 혹시 지금 개념 강의가 필요하다라는 친구들 찾아서 들으세요. 그리고 나서 그럼 기출에서는 도대체 이 개념들이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기출, 이것도 개정 전 기출과 개정 후의 기출, 연도별로 기출을 나눠가지고 기출 특강을 이미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은 중킬러 이상의 고난도 문제에서 많이 쓰이는 자료들을 어떻게 우리가 읽어내야 하는지 자료분석 강의까지 이미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시즌 1부터 4까지 4개의 시즌으로 구성되는 언팩트 실전 모의고사에서도 시즌 1 기출 변형 모의고사가 이미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전을 키우기 위한 여러분들이 딱 평가원이 끝나는 바로 이 시점에 맞춰가지고 어메이징 최고수 엔제 문제풀이 강의를 여러분들과 같이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어메이징 최고수 엔제 문제풀이가 7월 초까지 진행을 해가지고 완강이 될 거예요. 현재 이 어메이징 문제풀이는 선생님이 현재 현장에서 우리 단과생들 지금 진행하는 강의하고 선생님이 스튜디오에서 보충 강의 촬영하는 걸 같이 묶어가지고 최대한 여러분들이 빨리 들을 수 있게 강의가 오픈되는 시점에 거의 한 80% 정도 강의가 촬영이 된 상태로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말고사 시즌 지나서 7월 초까지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름방학 되기 전부터라도 6월 평가원 끝나고 부터라도 최대한 빨리 나는 문제풀이 연습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친구들에게 최대한 빨리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진행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는 9월 달에 엄샤다움길 다지선다 한 주제에서 나올 수 있는 지문들을 다 뽑아가지고 연습을 해보는 강의를 진행할 거고요. 그 중간에 9월 평가원을 대비해서 엄팩트 시즌2, 올해 EBS에는 어떠한 문제들이 나왔는지 그 EBS에 있는 문제들 연계해가지고 변형해서 엄팩트 시즌2 모의고사를 진행할 거고요. 10월 달이 되면 최종적으로 개념 압축 한 번 마지막으로 쭉 최종 정리하는 파이널 총정리 엄팩트 69, 특히 올해 6, 9월 평가원에서 나오는 자료와 지문들을 분석, 반영을 해가지고 엄팩트 파이널 총정리 강의를 진행하고 난 다음에 시즌3 아주 고난도의 극강의 난이도로 모의고사 한 번 정리해보고 마지막 시즌4로 최종 실전 수능하고 거의 비슷한 난이도와 비슷한 유형으로 시즌4 파이널 진행해서 여론 수능 만점으로 이끌어드릴 겁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남은 커리큘럼은 최우수 엔제 강의 거의 진행이 된 상태고요. 그러면 나머지 최종 정리 파트하고요. 그 다음에 실전 모의고사 파트 남아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본격적인 문제풀이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첫 번째 개념 착실히 다져왔죠. 개념 모르면은 문제풀이나 자료 분석 아무 의미가 없죠. 개념이 탄탄해야 그 개념들을 문제에 적용해서 문제풀이 답이 나오는 거 아니야. 그래야 이제 수능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 도대체 평가원이 그럼 지금까지 어떤 개념들을 내기를 좋아했는지 기출을 정리했잖아요. 그리고 중킬러 이상의 자료들을 우리가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는지 개념, 기출, 자료 이 세 가지를 지금까지 쭉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최우수 엔제 실전 수능에 적용이 될 수 있는 문제풀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강의 자체는 교재는 여러분들 평가원이 끝나 6월 9일 날 그 당일에 맞춰서 입고가 될 겁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이제 문제 자체는 기본적인 문제들도 있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그 주제에 대해서 좀 야, 이건 좀 어려운데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좀 중킬러나 킬러 문제를 작년 교재에 비해서 대폭 보강을 했습니다. 보강을 했고요. 그리고 이미 기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풀어봤기 때문에 기존에 기출로 나왔던 문제들은 좀 많이 좀 약간 배제를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개념 수업 때도 기출을 나눠봤고 기출 특강에서도 기출 문제 나눠봤잖아. 그래도 여러분들이 풀어야 되는 좀 약간 어려운 기출 문제들은 좀 집어넣어놨어요. 선생님이 같이 그걸 좀 설명을 해야 되니까.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좀 새로운 문제풀이 접근, 새로운 자료를 보는 접근 그런 눈을 좀 키웠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저희 연구실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한 문제들을 많이 집어넣었고요. 그리고 올해 연계교재에 있는 문제들은 풀어야 되겠죠. 근데 아직 연계교재 중에 수화는 아직 안 나왔잖아. 그래서 수특에 있는 문제들 중에서 독특한 자료들. 이거는 평가원이 앞으로 수능에서 낼 법한 문제들이나 자료들을 변형시켜서 많이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유형의 자료들을 연습하는데 최적화되어 있는 강의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리고 이제 앞쪽에 개념은 항상 같이 정리해야 되잖아. 빈칸 개념을 통해서 개념도 빈틈없이 여러분들 좀 훈련하도록 연습을 해놨고요. 총 문제는 딱 맞춰가지고 300문제 넣어놨어요. 300문제. 자, 그래서 수강 대상 친구들은 선생님 지금 커리를 따라오는 친구들은 당연히 거쳐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문제가 잘 풀리지 않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자료 분석 강의에서 자료 읽는 방법들을 한번 설명했지만 문제가 잘 풀리는 학생들은 선생님 경험상 거의 50% 이상은 개념이 잘 안 잡혀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선생님이 문제풀이 교재도 앞에 빈칸 개념을 넣어놔서 그 빈칸 개념 채우면서 여러분들 개념 정리하도록 넣어놨으니까 그 개념 한번 다시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강의를 이런 친구들은 반드시 문제풀이를 문제만 풀고 필요한 문제만 풀지 마시고요. 선생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어떠한 개념을 문제에다 어떻게 적용시키는지 그걸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이제 개념은 알고 있는데 자꾸 실수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실수도 나의 실력이라고 좀 인정을 좀 합시다. 나중에 수능에서 내가 실수를 해가지고 아 나 진짜 개념도 잘 잡혀있고 공부는 정말 많이 했는데 실수를 해서 수능을 망쳤어. 안타깝죠. 선생님이 또 그런 얘기 들으면은 그럼 올해 수능은 아직 안 왔잖아요. 그럼 그 실수를 안 하도록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그 실수도 실력이라고 인정을 하고요. 자꾸 그런 실수를 반복을 하는 건 개념을 문제에 적용시키는 연습이 좀 덜 돼 있어서 그러는 거거든. 그런 연습들을 선생님이랑 같이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선생님 저는 새로운 자료 나오면은 얼어요. 새로운 자료만 나오면 가슴이 쿵쾅쿵쾅쿵쾅 뛰어요. 이런 친구들 무서워하지 마세요. 어차피 문제풀이 수능 만점 특별한 노하우가 필요하다기보다는 내가 알고 있는 개념을 문제에다가 적용을 하고 이 자료 자체가 어떠한 개념을 묻는 거고 그리고 평가원이 지문에 어떤 낚시성 함정성 선지를 집어넣는지 그런 것들을 꾸준히 실수 안 할 만큼 연습하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올림픽이나 이런 큰 스포츠 되어 나가는 우리 선수도 있죠. 그 선수들은 똑같은 동작을 100만 번 이상 반복한다고 얘기해요. 그 선수들 올림픽 대회 나가서 결승이나 그런 거 하면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수능 볼 때도 엄청 떨리겠지만 그런데 그런 떨림을 극복하는 건 그냥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몸이 기억해서 자동으로 반응해서 나오도록 우리도 그 정도까지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 친구들이 이제 선생님이 문제풀이에 개념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쭉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난도 시니어 문제도 많이 실어놨으니까 이런 신유형 문제들에 대한 약간 무서움 있는 친구들 이 문제풀이 따라오시면은요. 아 이거 별거 없네. 대단한 거 없네. 역시 어명돼? 이렇게 따라오시게 될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강의 구성은 일단 현장에서 선생님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어메이징 문제풀이 강의가 있어요. 그 어메이징 문제풀이 강의가 총 6주 동안 일주일에 3강씩에서요. 기본적으로 18강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문제들을 대부분 전체 300문제 중에서 약 한 80% 정도의 문제를 푸는데 이제 현장에서 제가 좀 기본적인 문제나 아니면 학생들이 집에 가서 선생님이 현장에서 풀어준 문제를 토대로 한번 학생들이 집에서 풀어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문제들을 한 20% 정도 남겨놔요. 그럼 그 나머지 20% 문제들은 선생님이 매주마다 선생님이 스튜디오에서 보충해서 문제를 다 촬영을 해서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주마다 보충 강의가 한 강씩 올라가니까 현장에서 촬영된 강의가 18강 보충 강의가 6강에서 한 24강 정도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현장하고 스튜디오 버전이 같이 섞여있는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현장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선생님이 OT를 찍고 있는 이 시점에 지금 현장에서 4주 동안 진행이 돼가지고 문제 풀이는 300문제 중에서 약 한 160번, 170번 정도까지 진행된 상태예요. 된 상태고요. 그러면 이제 다음 주 5주차까지 강의가 되면 한 200번대 초반, 천체까지 아마 강의가 촬영이 된 상태로 여러분들은 문제 풀이 강의를 이제 듣기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 완강은 중간에 이제 학생들 기말고사 약간 휴강 기간이 있어가지고 그 기간 동안에는 촬영이 잠깐 멈춰요. 그래서 7월 둘째 주에 재경하게 되면 마지막 주 강의를 진행을 해가지고 7월 12일에 완강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여름방학 되기 전에 문제 풀이 전체 강의를 듣고 싶은 친구들에게 바로 문제 풀이 강의 들을 수 있도록 제공을 해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교재 구성은 일단은 각 단원마다 중단원별로 이제 개념 정리를 빈칸 테스트로 할 수 있도록 넣어놨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단원을 좀 이제 크게 넣어놨어요. 대단원별로 집어넣어가지고 대단원 중단원 2개씩에서 총 중단원 6개 단원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문제가 300문제 들어가 있고요. 뭐 해설이야 당연히 전문학 해설지 아주 상세한 해설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올해 여러분들 이제 기출을 좀 반영을 하기 위해서 6월 평가원 시험지까지는 제가 아직은 지금 선생님이 OT 찍을 때도 6월 평가원을 보기 전이니까 6월 평가원 보는 날 맞춰가지고 교재가 입고가 되고 강의가 오픈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6월 평가원 시험지는 따로 넣지는 않고 3, 4월 학평 시험지하고 그 다음에 해설지 집어넣어 놓고요. 그리고 3, 4월 해설 강의도 여러분 같이 들을 수 있도록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교재 보면은 개념 부분에 이렇게 빈칸으로 한번 쭉 정리할 수 있도록 개념은 끝까지 가지고 가야 돼요. 알겠어요? 그리고 이제 본 문제는 이렇게 NJ 형태로요. 쭉 문제만 좀 수록해 놓고 이 문제들 선생님이 좀 해설을 좀 자세하게 해 나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해설지 보면 상세하게 해설지 들어가 있으니까 선생님 문제 풀어보시고 해설지 보고 선생님 해설 강의 듣고 3박자로 맞춰서 강의 진행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어메이징 문제풀이하고 같이 강의를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도 이제 실력을 향상시키고 그 다음에 실전력을 끌어올리려면은 이미 완강되어 있는 언피셜 자료 분석 강의는 주제별로 그 평가원이 내기 좋아하는 자료 분석들에 사용되는 자료들이 있어요. 그 자료 분석 강의가 진행이 이미 완강이 돼 있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주제들이 보통 중킬러 이삭금의 주제들이거든. 그래서 어메이징 문제풀이에서는 지구학의 전 주제를 엔제 형태로 다뤄보는 강의라고 하면은 언피셜은 자료 분석 강의 형태로 자료 분석 접근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강의니까 혹시 언피셜 자료 분석 강의 아직도 모르는 친구들 아직도 모르면 안 돼. 어메이징 문제풀이하고 자료 분석 강의를 같이 병행해서 진행을 하시면요. 여러분들 수능 실전력이 완전히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될 겁니다. 꼭 같이 수강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나는 실전 연습을 하고 싶다고 하는 친구들은 이미 언팩트 모의고사 시즌 1은 3회분이 이미 완강이 돼 있는 상태니까 같이 한번 구매해서 강의도 들으시고요. 앞으로 나오게 될 시즌 2 EBS 연계 문제를 변형해서 나온 모의고사 시즌 3 신유형의 문제로 구성된 시즌 3 언팩트 모의고사 그리고 마지막 4회로 구성되는 언팩트 파이널 모의고사까지 어메이징 문제풀이라고 같이 진행하시면은 이거는 이제 한 세트 형태 수능 문제 한 세트 형태로 정리되어 있는 모의고사니까 이거 최종 연습할 때는 정말 도움이 돼요. 알겠죠? 이렇게 같이 강의를 좀 병행을 진행해 보시고 그래서 이렇게 올해도 믿고 듣는 어명대 선생님 믿고 선생님 커리 따라오시고 어메이징 실전문제 프리, 언피셜 자료 분석, 언팩트, 파이널 모의고사 그리고 나중에 다지선다 강의까지 남은 여러분들 실전 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이 강의 선생님이랑 같이 함께 하신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올해 수능 지구학에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1등급이 아니고요. 흔들리지 않는 만점이 나오게 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날씨가 이제 서서히 더워지고요. 많이 가장 1년 중에 수능 여러분들 수험생 기간 중에 가장 힘들 시기가 왔습니다. 근데 내가 힘들면은 옆에 있는 다른 모든 친구들이 다 힘들어요. 그 힘든 시기를 내가 어떻게 잘 극복하고 그 시기를 이용하느냐 그게 여러분들 올해 11월 수능 결과를 자지우지합니다. 그 옆에 항상 선생님이 같이 있을게요. 그럼 실전문제 프리 강의 본강에서 여러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